안녕하십니까. 저는 방탄소년단의 뷰라고 합니다. 2021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맞이하는데요. 저희가 이제 28살이 되어가는데 아직 28살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저도 뭔가 낯설고 좀 어색하고 그럽니다. 2021년에 이제 퍼미션 투 댄스랑 버터로 많은 아미분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콘서트를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2022년에도 아미분들이랑 더 좋은 추억을 갖기 위해서 정말 멋있는 곡을 가지고 컴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2022년에는 멤버들 그리고 아미 그리고 저희 가족들, 제 주변 지인들 모두 안 다치고 행복한 한 해로 이제 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. 아무쪼록 2021년 정말 많이 고생 많으셨고 2022년에도